한일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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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나귀 성관? 내 부하들은 그때 다 죽었어. 그때 다 죽었다고. 이 무전은 3일 전에 온 거야. 6개월 전에 죽은 병사가 연대본부에 때린 무전이라고 합니다. 지난 한 달 사이에는 4, 5번씩이나 왔어. 그만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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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. 작전 기간은 7일이다.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건물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목표다. 총은 10명 중에 죽은 정일병 빼고 현전 9명입니다. 니네는 여기서 9명이 출발했어. 9명이, 알았죠? 개울이 출발할 때 있었어? 우리가 해변가에 도착했을 때 그때는 있었어. 도착했어. 도착했어. 과제 공격을 해변가에 도착했을 때 둘이 첫 번째 공격을 해변가에 도착했을 때, 공격과 공격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. 공격을 해변가에 도착했을 때, 공격을 하려는 것을 더 납석을 해변이면, 공격을 해변. 한글자막 by 한효정